아직 겨울인데도 싱그러운 녹음과 푸른 잔디밭이 조성된 이곳. 도심 속의 캠핑장을 연상케 하는 이색적인 분위기의 스튜디오. 가족과의 즐거운 시간을 주제로 한 CF 촬영이 한창인데요. 카메라는 물론이요, 여성들의 시선까지 한몸을 사로잡은 이 남주야. 오늘 이 캠핑장의 주인공은 바로바로바로. 진전사나의 장혁수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아웃도어 촬영했는데 캠핑다운 부분이랑 여러가지 컨셉으로 촬영하고 있습니다. 등산 로프를 다루는 섬세한 손길. 카메라를 잡아먹을 듯한 단계란 눈빛이 매력적인 진짜 탄애의 강영씨와의 데이트. 지금 시작해볼까요?